음악 네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내용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아니 잊지 말아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소녀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세워진 동상 하지만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부산 종구청에서 강제 철거하고 항의가 이어지자 재설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조차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을 맺히고 있는데요. 일본은 마치 소녀상 철거를 10억엔과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두 나라의 약속이었던 것처럼 한국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소녀상은 국민의힘으로 세운 것이지 한일 정부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 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모든 소녀상을 철거하라 그렇게 못하겠다 지금 일본 정부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대립이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작은 동상 하나를 두고 일본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기자 우선 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누가 처음 세운 겁니까? 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바라는 취지에서 세워진 동상입니다.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의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고요. 이후 소녀상은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서울 한성대 입구역, 대전 보람의 공원, 울산 울산대 공원, 광주 시민의 숲 등 전국 30여 곳에 세워졌습니다. 해외에는 미국 LA, 뉴욕 캘리포니아, 중국 상하이, 일본 오키나와 등 11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된 건 부산에 있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우선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서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녀상은 일제강점기 때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동원되면서 위안부로 끌려가면서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뜯긴 머리카락인데요.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조선시대 때는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상의 소녀가 거칠게 잘린 단발인 이유는 일본 정부의 강압 때문에 부모와 조국을 떠나 가족 고향과 인연이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단발에도 의미가 있군요. 또 궁금한 점이 소녀상의 어깨를 보면 새가 앉혀 있는데 이 새는 어떤 의미인가요? 새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영적으로 이어주는 영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떠난 피해자 할머니들과 남아서 투쟁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연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참 슬픈 의미를 담고 있네요. 또 소녀상을 보면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이 주먹 쥔 손 어떤 의미입니까? 네 불끈 쥔 두 주먹도 의미가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억지로 일본에 의해 끌려갔지만 현재까지도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는커녕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무릎이 불끈 쥔 두 손은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와 이러한 현실에 맞서 강력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입니다. 네 또 소녀상의 발을 보면 신발을 신지 않고 뒤꿈치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뒤꿈치를 든 맨발은 해방이 된 후 고향에 왔지만 사람들로부터 편견 섞인 시선을 받고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서 편하게 정착하지 못한 할머니들의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마음 편히 발디딜 곳 없는 할머니들의 상황과 나라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소녀상을 보면 의자도 두 개입니다. 한 의자는 비어있는데 이 빈 의자가 상징하는 바도 있죠? 네 그 빈 의자는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빈자리를 나타낸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할머니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우리들의 역할을 담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의 역할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또 소녀상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네 바닥에 있는 그림자는 좀 더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단순히 그림자가 아니라 허리가 휜 할머니의 모습이거든요. 그림자를 깨진 조각으로 표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할머니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소녀상 그림자 속 심장 부근에는 하얀 나비가 새겨져 있는데요. 나비는 환생을 의미합니다. 할머니들이 나이가 들면서 돌아가셨지만 나비로 환생해서라도 일본의 사과를 꼭 받길 바라는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소녀상 한 부분 한 부분마다 가슴 아프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부산에 세워진 그 소녀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부터 줄곧 강경 모드로 일관해왔죠. 네 지난 1월 6일 일본 측은 주한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 등을 일시 기국조처 했습니다. 또 한일 통화수업부 협정 협의 중단을 발표했고요.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했습니다. 사실상 외교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아베 일본 총리는 우리는 10억 엔을 냈으니까 한국이 성의를 보일 차례라면서 부산과 서울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가적 신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녀상 설치는 위안부 합의 파기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위안부 합의 파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어쨌든 일본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는 한 발 뒤로 물러난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발이 아니라 아예 꼬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소녀상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녀상을 옮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장이 소녀상 자진 철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절충점을 찾기 어려웠었습니다. 당초 한 차례 강제 철거에 나섰던 동구청은 입장을 선회해서 설치를 허가한 상태거든요. 왜 우리 정부는 일본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권한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도 이에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았죠.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한일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합의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폐기는 없다고 목박은 셈인 거죠. 결국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도 외교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인데요. 부산의 소녀상은 한번 철거한 후에 국민적인 분노가 거세지 않았습니까? 해당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철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의 성금으로 마련해 설치한 소녀상을 정부가 강제로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제 철거가 아닌 이전에 관해 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추모공원 등을 조성해서 소녀상 설치 장소를 옮기자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사관이 아닌 곳으로 옮겨서 외교 갈등을 피해보자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소녀상은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고 장소 이전을 원하는 건데요. 그게 태법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봐야 할 점이 지금 아베 총리가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건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2015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당당한 겁니까?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단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과 아베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혔고요. 또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지원 계획도 명문화됐습니다. 다만 사과는 총리가 직접화되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대신 정부 차원의 공개적 사과 표명은 외무상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합의문에서 소녀상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곳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항목에는 분명 철거나 이전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 애매한 문구를 놓고 한일 양측이 해석을 달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위안부 동원은 엄연한 범죄인데 일본이 범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사과도 애매모호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가 성립됐으니까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을 속이 서로 확인했다는 거고요. 일본은 의무를 실행해 10억 엔을 이미 거출했으니 소녀상 철거를 주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주장이라면 소녀상 철거가 한일 간 이면 합의된 내용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단 위안부 합의 문서는 비공개했고요. 지금까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도 바뀌는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8일 합의에서 지금 한국이 소녀상 철거를 약속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합의 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이라는 게 사실상 철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정부는 이후로 소녀상을 민간에서 세운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합의 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베 총리는 계속 10억 엔을 줬다, 10억 원을 줬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10억 엔을 낸 것과 소녀상 철거와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일본의 10억 엔은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그 자금을 일괄 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 그 10억 엔 출현은 소녀상 철거가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10억 엔을 낸 것으로 합의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 주장처럼 10억 엔을 낸 것으로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본 측의 사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합의 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이 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집착하는 건가요? 일본 사회는 자신들의 전쟁 가해 역사를 잊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소녀상은 일본인, 특히 일본인 남성들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쟁의 성폭력 가해자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엔을 들여서 소녀상을 철거하고 자신들의 과거사를 지우겠다는 거죠. 네, 하지만 현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고 있고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12월에 대선이 예정돼 있고 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입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 유승민 등 주요 대선주자 10위는 모두 재업상 혹은 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 이후에는 위안부 합의는 폐기나 재업상 쪽으로 갈 분위기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녀상 설치는 우리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뤄진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파루빨리 폐기되고 반드시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5년 동안 국제사회를 돌며 시위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을 촉구했는데 느닷없이 2015년 12월 28일 정부가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소녀상 재설치를 문제 삼으며 매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는 분명 피해국 입장인데 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의 무능함이 한탄스러운 오늘입니다. 네, 위안부 문제는 짧은 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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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